대전시의원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대전시의회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오전 9시 반부터 A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 관련 회의록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. A 의원은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 가족 명의로 인근 아파트와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의정활동 중 미리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한 걸로 보고 있으며 A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